에에에에에에에에 So, so dangerous So dangerous 노래를 틀고 싶은데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노래를 틀 수가 없네 앨범은 우리 또 언제 나오려나? 금방 되게 금방 나오지 않을까? 엄청 금방 나올 것 같은데? 나 오늘 옷 되게 화려하지 않아? 짠 짠 이런 것도 있어 내 마음을 잠궜어요 찰컹 찰컹 누가 날 봉인 해제해주기 때까지 기다리겠어 꿍이가 꿍이가 엄청 많이 자랐어 진짜 이제 몸집이 장난 아니게 컸어 내가 조금 많이 주고도 밥을 애가 지금 1kg 좀 넘는데 내가 1.54kg 정도 나가는 사람이래 고양이 기준으로 밥을 주고 있는데 거의 다 먹더라고 너무 많이 줬나 후회하게 뭐네 아니야 그냥 건강한 게 좋으니까 또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다 꿍이가 나 자는데 갑자기 물어 그러니까 장난으로 문단 말이야 이렇게 화나서 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물고 물고 막 하는데 내가 이렇게 손을 확 뺐나 봐 그러면서 탁 긁히면서 깼어 근데 이렇게 다쳐세요 누가 보이나? 꿍 she's by me she's by me she's bad she's bad cat she's bad girl she's by me but cutie and lovely so adorable so adorable adorable so I can angry I can never I never angry for him for her so so 꿍's luck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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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rl oh if I angry ve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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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cared maybe you know but I never angry to her 꿍 꿍 she's by me very very lucky girl 네 왜 불렀어요? 날씨 진짜 좋다 비아몽 디아몽 아침에 샌드위치 먹고 나왔어요 아주 아주 맛있는 샌드위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고 나왔어요 아주 아주 맛있는 샌드위치 아주 맛있는 샌드위치 제 아침은 샌드위치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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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셀린 5스타드위치 샌드위치 제가 만들었어요 샌드위치 만약에 샌드위치 먹으면 아니면 너 충격 저 하늘이 진짜 맛있다 너무 좋은 계절이야 오늘 환기도 확 식히고 해야겠다 다들 공기도 이렇게 쐬고 환기도 식히고 하세요 난 어제 아침에는 카레, 치킨, 덮밥 해 만들어 먹었어요 거기 계란후라이에 반찬이랑 아이메이드 메이드 태민 슬슬 도착하겠다 그쵸? 네 난 이만 가볼게 다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 또 만나요 Peace 2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